민서 가족분과 함께 맹그루 투어를 가겠습니다. 소감이 어때? 느낌이? 역시 천지난만하게 거꾸미 멋이 얘기하고 있습니다. 역시 순진한 것 같습니다. 그저 그렇대요. 오늘 저는 바퀴동으로 향하고 있습니다. 여기가 정글이거든요. 저희는 이제 악어동굴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. 제가 비디오를 찍는 모습을 취하니 알아서 다 보이시네요. 비디오예요. 민서 아까 박쥐동굴 보니까 어땠어? 기분이 별로였어 또? 신기했어. 별로였지 않았어.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. 아까 맹그루 나오면 어땠어? 설명드리니까. 아 그래? 아 좋아. 만질 수 있어. 민서야. 만지고 싶으면 만지세요. 만지고 싶으시면 만지세요. 빨리 저 사람처럼 엎드려야 돼. 어? 차츠리 먹네. 어? 차츠리 먹네. 전설지 없는cos. 오야. 아타시피쉬. 스몰어. 어. 오야. 민석이 인기 짱이다 오 새끼에요 베이비 오 예 안 물었네 안 물었네 이게 역사가 300만 200만 년 됐어요 200만 년 200만 년 동안 진화를 안하고 이렇게 되어있는거에요 한 번 만져봐 200만 년 된 조상이야 왜 악어덤불일까 힌트 중에 악어가 없어 여기 생각해봐 내가 악어라도 360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살고 싶겠어요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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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어처럼 보여요 근데 맛있어 독수리들의 향연 맛있어 독수리들의 향연 독수리들의 향연 네 아니요 여기서 닭껍질을 뿌렸어요 이제 바다로 갑니다 뭔가 나름대로의 모습 뭔가 나름대로의 모습 오케이 다음 분 하나 둘 셋 오케이 이제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JT에 이거 편집해서 보내드릴게요 네 민수야 어때? 먹을만해? 네 피곤해요 피곤하면 여행은 괜찮았던거야 응 아 그거 아직 기억이 잘 안나네 입에는 좀 맞으세요? 이게 본양 음식입니다 아 본양 음식 식당이 별로 없습니다 예 찾으려면 되게 쉽지 않습니다 네? 예예 따로 해 예예 따로 해 네 예 50 그가요 네 바로 꼭 보지